제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불고 있는 정치의 위기라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 얘기에요 미국 얘기지만 우리나라하고 어딘가 비슷하게 보이신다면은 제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정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냐 미국인 8,480명을 대상으로 미국 경치에 대한 설문조사 아주 많이 했어요 143페이지짜리 이만한 레포트인데 퓨 리서치 센터 되게 유명한 리서치 센터죠 여기서 미국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 한 줄 요약은 이거에요 미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뭐 맨날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잖아 항상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에 대한 견해는 말 그대로 대단히 네거티브 대단히 부정적이고 심지어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인들을 보고 정치인들 선출된 공무원들의 정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나온 정의가 이겁니다 당파 싸움에 휩싸여 이기적이고 무능한 집단 다수가 얘기했어요 특수 이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당파 전쟁만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괴리되어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게 다수의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일단 이 설문조사에 나온 것 중에 미국 연방정부 정부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이를 보면은 196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시계열로 매년 이걸 하니까 그 결과 과거에는 놀랍게도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50% 기본이고 높았을 땐 70%가 왔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2000년대 여기 이제 9.11 터졌을 때 막 적과 싸워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단결이 되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막 올라가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펼칠 때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은 얼마냐 쭉 내려와서 20%대를 유지했다가 최근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나라 출산유그래프 갔죠 툭 1.1이나 1.2를 유지하다가 출산유그래픽 0.7 0.8로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거에요 미국인들의 신뢰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가 나왔습니다 그 마린닉슨 84%는 신뢰를 안한다는거죠 말도 안되는 수준이죠 이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 앞과 이 뒤가 뭐가 다르잖아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진겁니다 앞과 뒤가 평균값이 달라졌고 게다가 심지어 이 평균값마저 한 번 더 내려가 근데 16% 아래도 있나? 야 이게 뭐 8% 갈 수는 없잖아 연방정부를 신뢰한다가 8%면 어떡해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미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특히 2010년도 이후에 신뢰의 상실이에요 정치가 신뢰가 상실됐다 조표를 조금 더 연대별로 보면 앞에 신뢰도가 높다가 떨어지는 그 와중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베트남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에 대한 항의도 많이 하고 전쟁 반전하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중간에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냉전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아주 옛날 대통령을 빼면 레이건이 꼽히는 이유가 있어요 신뢰도가 올라가고 나라에도 가장 최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꿈꾸어서 미국 최고의 시대가 열리다가 걸프전이 됐죠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 되니까 또 좀 내려가 그 다음에 클린턴이 잡은 다음에 경제성장을 했어요 중국발 경제성장이고 모가내에서 경제성장을 쫙 하면서 역시 다시 제2의 미국의 전성기 하면서 엄청 올라갔죠 레이건과 클린턴을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도 이때 최고였고 그 다음에 9.11이 빡 터지니까 이번에는 아들 부시 아들 부시 터진 초기에는 좋았는데 어쨌건 내부적으로 결집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걸 하니까 또 좋을 리가 없어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는 미국에서 시안하게 내려갈 때만 그 둘 다 이런 좀 운이건 실력이건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고시대가 딱 끝난 다음부터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바닥이고 이때 다시 올라갈 줄 알았죠 여기가 바닥이고 항상 이랬으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2010년대 이후로는 그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뉴노말이 됐다는 거예요 쭉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뉴노말이 다시 한번 위가 아니라 아래로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전에 뭐 16% 너무 낮지 않냐 민주당은 좀 유색인종들이 많이 지지하고 공화당은 약간 백인들이 많이 지지하잖아요 트럼프 쪽 트럼프 쪽의 지지자들은 연방정부 신뢰도가 지금 8%입니다 역사상 최저치 물론 미국 민주당도 낮아요 25% 근데 8%는 거의 남의 나라 정부를 보는 숫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수치를 조금 자세히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최근에 많이 잡았기도 했고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최근 10년, 2010년 이후에 급속하게 바닥을 치면서 지금 8%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미국이니까 인종으로 보면 흑인, 아시아, 히스패닉들은 놀랍게도 백인들에 비해서 연방정부 지지율이 더 높아요 공화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그럼 백인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야 얘네랑 비슷하게 돼 예를 들면 백인이 한 25% 이렇게 올라갑니다 27% 비슷해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백인은 바닥으로 때려줘요 13%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인데 50%가 넘죠 백인들의 불만이 대단히 커지고 가속화된 게 인종으로만 보면은 결국에 현재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미국 유색인종의 비중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 백인이 80% 이상이었다가 지금 58% 히스패닉이 많이 늘었죠 자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말고 미국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니까 긍정적이다가 26%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 국회, 국회의원 옛날에는 60%대였어요 95년, 00년, 우리 월드컵 할 때 지금 26%로 떨어졌어요 반대로 부정적이다가 72%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의회, 국회의원, 하원의장, 상원의원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역시 2010년대에 급속하게 이렇게 X가 나면서 역전이 되고 지금은 악화일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걸 외로 물어봤죠 미국 유권자들이 8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답한 거를 갖고 오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78%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이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거의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다 그럼 뭐를 하고 있냐 양당의 갈등이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서로 싸우는 거에 관심을 많이 언론도 주고 우리도 주니까 국가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봐야 인기가 없어 안 뽑아주잖아 언론에 다뤄주지도 않아 내 인기 안 올라오고 내 표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가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야 관심을 받고 내 표가 올라주니까 서로가 뭘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관심을 받으려면 그걸 해야지 정치인들 입장에서 관심을 받으려면 그걸 해야 되는 게 현대 정치의 특징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해결하는데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받는 사람한테 더 표를 주다 보니까 갈등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게 되고 많은 미국인들은 현재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잖아요 옛날에도 물론 조금 있었지만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분열되어 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네 뇌피셜 아니냐 트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진짜 불과 얼마 전 이게 2016년, 17년, 18년, 19년이잖아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미국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흥미롭고 유익했다, 불편하고 스트레스다가 5대5였어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얘기도 듣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 이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능했는데 나름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불편하고 스트레스다가 쫙 올라갑니다 흥미롭고 유익하다가 지금 30%로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이것도 굉장히 벌어지겠죠 전 이걸 보면서 솔직히 미국인들은 좀 배가 불렀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명절에도 싸움이 납니다 야 큰아버지고 삼촌이고 없어 야 이거는 사촌간에 멱살 잡고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그냥 안 듣고 말지 야 우리는 명절에도 떡국을 엎어요 니들은 그냥 스트레스지 야 유튜버가 한마디 입을 놀려봐 그날로 채널 패세요 야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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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니들은 기업인들이 누구 정치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더라 우리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그날로 멍성마리 나갈걸? 야 그 기업 바로 문제 생기지 않을까? 얘네는 뭐 기업이나 이런 데가 공식적으로 우린 누굴 지지합니다 대선 때 그거 해요 그게 대단하잖아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걔네 뭐라고 안 하죠? A 기업은 예를 들면 나는 뭐 바이든 지지합니다 B 기업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거기다가 선거자금 지원을 하죠 그래도 보복 같은 걸 안 하잖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야야야야 입만 뻥 끝에도 야 바로 뭐 댓글 테러에 뭐 별점 테러에 난리 날 것 같은데 그게 CEO 바로 물러나지 않을까? 야 누굴 한다고 그래 야 우리는 입 한마디 뻥 끝 못하는데 니들 정도면 양반인데 그래도 불편하고 스트레스라는 거죠 역사를 안 잡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야 한국에 좀 와봐야 돼 그게 지금 미국의 현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고 스트레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전 국민의 반과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스트레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당파적 양극화에 빠져서 서로 어떤 의견 합의나 공통점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 싸우거나 했고 하지만 니들은 공유 안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깊은 불행을 공유하게 되었다 공유할 수밖에 없죠 절반과 얘기할 수 없다며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고 보고 있는 거 자체가 흥미롭고 유익한 게 아닌가 불편하고 스트레스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정치는 대화 타협인데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현대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들의 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현대 정치인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 중대사라고 해봐야 인기가 없어요 저 새끼 나쁜 새끼예요 라고 얘기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게 더 주목을 받고 차세대 주자가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칭찬받고 우리 편이라 그러고 누가 우리 편이 A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거 B 아닐까 이러면은 같은 당에서도 날아가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아 참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흥분하지 마시고 미국 아메리카 A라는 거 꼭 관점을 그쪽으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또 하나가 제가 충격받았던 게 미국도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백분 토론 이런 거 하고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는데 과거의 토론과 달라진 점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졌냐 무려 84%가 토론에서 상대방을 과거보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도 얘네들은 뭐 점잖게 얘기를 하고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옛날에는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일방적인 비난 심지어 정치적 토론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게 되었다 사실이 아닌 얘기도 대충 해 옛날에는 이러면 작살났어요 근데 요즘에 그냥 해 다 하니까 하나? 그냥 해 거짓에 기반을 둔 토론을 하고 토론 중에 상대방을 비하해요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말을 해도 표정을 해도 액션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하다가 거짓에 기반을 둔 얘기를 한다 그래도 된다 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대가를 치르냐 그렇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24% 공화당 지지자들은 20%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80%는 정치인들은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냥 우리 편이니까 지지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끄떡없다 80%가 대충 말해도 돼 거짓이라도 잘 써먹으면 내가 유리하면은 대강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 대강 얘기하면 어떻게 근데 유튜브 방송들은 뭐 억울옷 끌고 조회수로 먹고 사니까 별소리 다 하긴 할 수도 있지만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냥 신문사나 뭐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관대한 세상을 제가 썼는데 이것도 웃긴 것 같아 유튜버들은 완전히 야야야 뭐만 하면은 까만 하면은 죄송합니다라 해야 되는데 요만한 거 죄송합니다 개인들도 잘못을 했지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좀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86%가 현재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 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현대 미국 정치 2020년대 미국 정치의 한마디로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결과 무려 85% 그리고 왼쪽은 조건인데 남자 여자 뭐 백인 흑인 뭐 히스팬니 날이 다 상관없이 거의 편차 없이 85%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정치인들이 자신과 같은 대중의 생각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것도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1990년대에는 정치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대중을 배려하는 것 같다라고 미국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15%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대중을 배려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누굴 배려합니까 내 편을 배려해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국인들의 의견이 미국의 정치인들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들은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고 왜냐 자기랑 상관없어지거든 왜 상관없어집니까 우리 편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냈습니다 점점 양극화되니까 저 반대편의 의견은 어차피 내 쪽으로 안 와 우리 편을 강화시킨다는 거고 양당 모두 꼴보기 싫다는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994년에 6%였어요 이놈도 저놈도 다 싫다 지금은 28%를 찍고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 박살나고 있는데 잘 작동하고 있냐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가 4%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가 23% 합쳐서 소폭이라도 긍정적인 게 27%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 엄청나게 높게 찍히고 있고 미국 정치의 장점을 얘기해주세요 우리나라 정치 뭘 잘하고 있습니까 무응답이 33%였어 뭘 잘하고 있더라 잠깐만요 아 뭐 생각나는 게 없네 뭐 있지 뭐 이러다가 33%고 아예 없어 라고 얘기하기 22% 합계가 55% 견제와 균형 자유와 민주가치 선거와 투표기에 등등등등등 국가대상 해결 뭐 이런 것들은 한자리 퍼센트가 찍히고 있어 그리고 미국인들이 정치하면 즉시 떠오르는 감정은 뭡니까 지겹고 필요하다 65% 분노는 뭐냐 분노 분노 55% 희망 열정 흥분 이거 4% 이 흥분 안 좋은 흥분 말고 좋은 걸로 흥분 와 너무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기대감 뭐 이거 4%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찍히는데요 미국인들이 즉시 정치함을 떠오르는 감정을 한 단어로 표시하세요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기능장애는 뭐냐 기능장애 크레이지 그리고 개판도 있고 제일 큰 건 분열 분열과 부패가 제일 크고 역겨운 뭐야 혼돈 최악이다 혼란이다 농담하냐 뭐 이런 것들 배드 샤드 뭐 이런 것들이 전체의 80%가 부정적인 개판 뭡니까 개판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라면은 아마 통합 대화 토론 국가 문제 해결 훌륭한 기능 존경 선의 배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인은 라필이 또 저렇게 나오네 미국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설문조사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이렇게 답했대요 정치인 야야야 야 그거는 감정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생각이라고 답한 게 아니라 감정이죠 뭐가 문제냐 이걸 어떻게 고칠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한 사람이 31%였답니다 대단히 실망감이 많은 거죠 실망감 뭐 탐욕 부패 뭐 부정적 신뢰가 그 다음을 이뤘는데 정치인 그 자체가 31% 싫다는 거죠 그냥 싫다 아 근데 왜 그랬을까 201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왜 그렇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까 더 분열되고 물론 미국도 뭐 인종 갈등 히스패닉이 늘어나면서 백인과 뭐 갈등이 되고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또 갈등이 되고 이게 있을 텐데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수님들이 생각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피셜의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현대 정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들한테 유리해요 우리가 뭐 통신혁명 이후에 뭐 사회가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가 여러분들 게시판이 여러분들 그룹이 뭐 쪼개지고 파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악도 다르게 듣고 뭐 TV도 다르게 보고 그래서 과거에는 제 생각에 정치인들이 대중과 다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제 생각이면 제 생각 틀릴 수도 있어요 이때는 대중과 다수 TV 토론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내가 얘기했던 게 다수한테 무차별적으로 살표가 됩니다 그 다수라는 거는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중도도 있고 저 반대편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신뢰나 명분이나 약간 상대방의 존중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래도 보여주고 국가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가 표를 받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인지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야 너무 저렴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못해 어디에 TV 토론이나 거기 나와서 상대방을 그렇게 비하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경우가 그래도 좀 적었어 제 생각에 근데 요즘에는 대중과 다수를 대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주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내 편한테 똑같은 거 같아 옛날 연예인들이 인지도 있고 유튜버들은 내 구독자 하고 얘기하잖아요 내 편한테 얘기하는 게 좀 강해지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2010년대 우리 절대 신뢰가 떨어졌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편 내 팬덤 아니면은 공격하죠 도리돌림 무슨 소리야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 자 아메리카가 그렇다는 거 우리는 전혀 이렇지 않은데 미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내 편한테 얘기하고 내 편한테 표를 벗고 내 편이 나와 아닌 상대와 싸우고 걔를 치고 그래야 내가 노력이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졌죠 제동한 편이 훨씬 저렴해지고 그들이 분열을 야기하고 분열을 촉진하고 그게 자기의 어떤 성과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표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가다 보니까 어 실망감이 점점점 늘어지는 게 미국의 오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게 그래서 굳이 연예인이나 우리 음악이나 뭐 이런 데만 우리 사회에만 적용되게 정치도 사회니까 그 효과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확증 편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 사실과 증거가 있지만 내가 보통 안 보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듣고 싶은 거 안 듣는 우리 편 주의가 뭐 최근에 어떤 알고리즘 세상이 나온 다음에 새로운 형태라며 정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죠 뭐만 봅니까 내 편이 말하는 유튜브만 본단 말이야 내 편이 말하는 커뮤니티만 가요 상대 커뮤니티도 안 가 심지어 요즘에는 포탈까지도 이 성향이 나뉘어 있어 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N포탈에 가면 무슨 댓글만 있고 D포탈에 가면 무슨 댓글만 있어요 무슨 커뮤니티에 가면 우리 편 잘했다 그러고 있고 저쪽 커뮤니티에 가면 개쌍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증거는 안 보죠 의견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 편 얘기하는 것만 계속 들어요 가운데 있는 여기만 믿는단 말이야 내 믿음 사이 여기만 어떤 이거는 상관이 없이 근데 일반적인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정치의 확증 편안이 되면 어떡합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여론이고 뭐가 사실이고 상대편에 대한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대화토론이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편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점점점점 극단으로 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우리 편은 괜찮아 그것도 신기해 우리 편이 거짓말을 하면 말이 되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편이 거짓말을 하면 그래도 된대 그게 맞대 유튜브가 진리야 나도 유튜버인데 진릴 수도 있지 좋은 얘기도 많은데 뭐 이렇게 특정 우리 편이 얘기하는 것만 진리가 되고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그렇게 되면 정치가 확증 편안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편 내 편 가르고 지금 갈등 일으켜서 내 표 더 받는 그런 것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일이 지금 수두룩 빽빽하고 많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미국 참 대한민국처럼 잘 돼야 되는데 하하 미국 대선 투표율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투표율이 극도로 올라가는 건 좋긴 한데 내 한 표를 행사하니까 왜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물론 요즘에 좀 치열해서 그렇게나지 요즘에 아슬아슬하게 결정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강하게 지지하고 더 강하게 증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점점점 나뉘니까 평안하면 이게 올라갈까 평안하고 별다른 어차피 잘할 것 같고 어차피 누가 되더라도 잘할 것 같고 태평성대 옛날에 중국 고사성화에 그런 게 있었는데 군주의 이름을 몰라야 태평성대다 지금 군주의 이름이 뭐야 상대방의 잘못한 짐을 지적해서 내가 지금 열을 분노에 쌓여 있기 때문에 더 투표율이 점점점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미국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 정치 시스템의 지속성에 자신 있냐 놀랍죠 민주주의 시스템의 대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낸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현재 정치 시스템 지속성에 자신 있냐라고 물었을 때 63%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거 민주주의가 바뀌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커다란 정신은 안 바뀌더라도 뭔가 자잘한 것들은 바꿀 수도 있다 지금처럼 가면은 과연 지속성에 자신이 있을까 만약에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화가 와서 한번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바뀔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미국인들이 했다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 싱크탱크 레가툰에 의한 레가툰 번영지수 옛날에 축하오니 한번 주제였습니다 이 번영지수 167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29위였어요 29위로 번영하는 나라 조금 부족하죠 제 생각에 19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하지만 그래도 뭐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때 기억나겠지만 167개국 중에 분야별로 순위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는 107위였고요 정부 신뢰는 111위였고 다른 뉴스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22대로 나온 것도 있어요 정치인은 114위였어요 사법 시스템은 155위였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우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을 닮아가면 안 되겠지 않냐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갤럽과 같이 했어요 놀랍게도 갈등들이 줄어들고 있대요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도 줄고 부유층 서민층 갈등이 줄고 대기업 중소기업 갈등도 줄고 기성세대 점수에서 갈등도 줄고 있다 조금 긍정적인 행복회로가 있는 그런 가치관 조사였나 보죠 그리고 뭐 줄고 있는 거 좋으니까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근데 이 조사에서 맞아 모든 갈등이 줄고 있다 여기서는 갈등 한 15개 10개를 조사했는데 전부 다 줄고 있대 다 줄고 다 좋다 그래서 야 좋구나 근데 이 조사에서도 안 좋다 지고 있다는 갈등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진보와 보수입니다 89.5%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갈등이 크다 이거 98에서 90% 미국이 정치 시스템 지속성에 자신이 없다가 63%였는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나올까 한 20%?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정치가 잘 되기를 한국 정치 3류다 4류다 한국 정치 후진성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30년 된 거 같아 미국이 지금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치는 과연 신뢰의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가장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마저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될까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마무리를 짓자면은 그 결과 올해 말에 있는 미국 대선 후보 미국 대선 있죠 후보 불만족스럽다가 미국민 전체의 63%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누가 나와도 지금 불만족스럽고 후보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것도 과반수를 넘었어요 심지어 80% 이상이 양당에 통틀어서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나이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가 갖고 오지도 않은데 이 설문조사에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젊은 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불만스럽다가 나왔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가 잘 돼야 정치가 잘 돼야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과 화합, 통합을 가를 수 있는 거니까 잘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